음 시작할게요 여자가서 불러들 게임 소리가 좀 작아는데? 원룸조절 없죠? 잠깐만요 믹서가서 스타소리 아 이정도면 적당하네요 가자 뭘까? 아 이게 방송은 프로그램이군요 일단 두배석 했는데 원더걸스 아이러니 아니 이런 미친놈 아 심심하다고 방송했다고요? 아 나 좀 나가 아 이거 어제부터 이랬는데 이거 왜이래요? 아 갈색이 야동도 안맞는다 아 진짜 이 갈색은 아 이거 처음부터 왜이러지? 아니 첫판부터 이렇게 이러면 뭔가 좀 음 뭔가 기분이 나빠 정말 아 이럴수가 바로 성령이라니 나는 아이러니 나는 아이러니다 낭낭이니만이 하세요 이분 자 강탰했어요 얻어서 없어 자 됐어 나는 지금 아이러니야 아 이거 왜이렇게 렉이 있지? 렉 누굽니까 이거? 야 누구지? 토요시대 바로 성령이라니 금직한 애 어 이레드도 있구나 자살해라 아 이건 에바야 허어어 이건 아닌데 하이콘의 특집? 이건 뭐야 하이콘의 특집이라면 뭐 딴거 있나? 너 이것 좀 먹어봐 왜 안되는거지? 좋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방송국 프로그램으로 돌진! 하면 될거 같네 얘들아 가자꾸나 뭐해 이 락다운을 괜찮아 매트릭스 있어 괜찮아 매트릭스 있어 우와 이 개놈들 진짜 매트릭스 존나 쓰네 아 매트릭스란다 아 이건 쟤야되요 야 토렌트포 뭐라갈렉이라고 이거 강태 없나? 아 그냥 아니 왜이러는거지 다들 뭐랄? 노랑 진짜 개 극혐이야 허허허 이거 어떻게 해야된다 이 보라가 너무 극혐인데 자 어디 보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거군요 아 이렇게는 이상 여기를 치도록 하는게 아니라 여기를 쳐야되는데 노랑이 락다운을 해가지고 에휴 아주 문제네 안되겠다 여긴 이상 누굴 이 새끼야 스플래스 데미지다 안되겠다 일로와봐 마인 설치 마인 엠지가 몇이지? 200이네 와 이거는 샌드위치 당했어 인감의 PT님 안녕하세요 환원 PT님 안녕하세요 야 다골당했어 아 왜이렇게 나를 다골당하는거지 얘네들이 내가 무슨 잘못하는것다 이거 아 짜증난다 이렇게는 이상 얘랑 같이 간다 가자 덤밀사람 덤벼 다시 덤벼 먹여준다고? 이 개놈이 고마워 고마워 잘 먹을게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근데 팬클라우드 되려면 뭐 줘야되냐구요 별풍선 자 이번에 진화했나 워너걸스 아이런이잖아 아직 뭐지? 소년시대 다시 만난세계 좋았어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전더피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전더피티에요 시즈모드 아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즈모드 하면 되겠네요 시즈모드 시즈모드 나아졌구나 야 잠깐만 캐리간한테 녹는다 하아 야 캐리간한테 녹는데? 아니 캐리간한테 녹는데? 캐리간한테 녹아 양심상 모여 흠 하낭이 계속 주네 생각해보니까 자 중앙을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중앙을 점령하러 가졌구나 너네들이 여기다 시즈모드를 하렴 네 완벽하네 하낭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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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이 너무 세다고? 괜찮아 내가 더 셀꺼야 일로와봐 내가 더 세 내가 더 세다 아니 이것들 또 왔어 카라 뭐지? 브레이킷 야 저거는 오상인데 저거는 그리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못나오는거야 자 됐어 그냥 여기 중앙에 점령을 하면 딱 좋을거 같은데 중앙에 점령을 해서 시즈모드를 딱 하면 좋잖아 완벽하네 좋아 이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일로와 너네들 나머지 그래 여기다 시즈모드를 하렴 아주 완벽해 인간의 피딘이 다시 오셨습니다 완벽하군요 너무 완벽해 중앙을 점령하자 완벽하다 여기 점령을 하셨구나 이 아이고 의미하네 여긴 내가 점령하겠다 여긴 제가 점령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이것들이 어디서 이것들이 감히 내 앞에서 이 짓을 하는거야 덤벼라 내가 이긴다 김태경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내가 이긴다 시즈모드로 내가 이긴다 잠만 이제 영웅탱크인데 뭐야 원더걸스 텔미가 떴어 완벽하군이요 원더걸스 텔미가 떴습니다 웹 5피군 시드트리님 안녕하세요 자 덤벼 자 일로와봐 형이 다 커주마 사라케들이 녹고있습니다 사라케들이 녹고있습니다 사라케들이 녹고있습니다 아닌가 아니 다골방 까잖아 여기서 아니 이것들이 너네들 그만해 이제 이지 템플라님 안녕하세요 카톡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있던데 진짜야? 뭐요? 어떤거요? 카톡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는데 뭔듯이니? 자 이제 시즈모드를 아 준비해야될거 같네요 자 여기서 시즈모드 준비 파이어 완벽하군요 완벽합니다 내 시즈모드 결백합니다 아 죽는데? 잠깐만 이거 죽잖아 미친 이거 뭔가 자 원너걸스가 녹고있습니다 이럴수가 아 내일 삼겹살 먹는데 흫 야잠아 이거 뭔가 불안하다 중앙으로와 얘네들 또 왜 갑자기 일로오는거니 파랑스토어 파랑아 뭐하는거니 아 부실려고한거니 아 부실려고한거니 오늘 장염 끌렸다고요? 이럴수가 장염 조심하세요 매운거 드시지마시구요 매운거 먹으면 큰일납니다 장염은 다시 자리를 좀명해볼까나 범행하군요 아니 이것들은 다골빵이 너무 심한데 아니 나의 위주로 다골빵을 하고있어 왜 승리하니 하세요 잠깐만 시즈모드 데미지가 540 일반 데미지는 720 뭐야 일반 데미지가 더 세? 아 이럴수가 야 뭐야 이거 스커지 나왔다 원너풀들 그 다음에 레이스는 뭐지 저 뭐야 아 잠깐만 레이스는 뭐지 레이스는 원너풀들 소핫 떴다 좋아 가자 형이 캐리한다 덤비어 이야 소핫이다 근데 소핫 이후로 얘네들은 무너지잖아 자 지상유닛 누가있었까나 아 누가있었지? 잠깐만 있는애들을 찾아봐야돼 어디를 가야될까 스커지도 있겠다 어디를 가야되지? 너의 자리를 점령하러왔다 자 싸워 형이 이겨줄게 덤벼라 야 뭐야 이거 아니 데미지가 160이야 미친 이건 어떻게해야돼 야 야 하위권이 사라졌다 야 이거 잠깐만 뭔가 불안한데? 일로와 빨리 어디서 이씨 어디서 남의 자리를 점령하는가 일로와 어디서 감히 형의 자리로 오는거니 야 야 야 이 하위권을 자꾸 나만 때려 아 안되겠다 돌격 돌격하자꾸나 펑셜가 데미지 약해서 괜찮아 왜요? 돌아가자 아 그래 알았어 시즌 모드만 해주고 갈게 됐어 와면하군요 홍어의 유산 그거 봤냐구요? 네 봤습니다 덤벼라 아 죄송하네요 아하하하 아이고 나 너무 컸네요 잠깐만 아 뭐 뜨는거지 이제? 어 1400C는 아 왜 자꾸 남아때리는거에요 덤벼 덤벼라 연두야 덤벼 야 이거 뭐니 오 영산 객떨지 저는 유닛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난 쉰다 마니아 스타 월에서 사이콜론이 있었다 글쎄 그게 뭐야 잘 모르겠네 이거는 흠 밸런스 파괴인가? 솔직히 소시가 좀 사귄거 같애 아 이게 쏘 하시다보니까 뭐 가자 중화를 끊어볼까나? 아니 어디가야되지? 좋아 가자 맛있겠군 맛있겠군 이야 어 뭐야 수왕보기 주는데 이거? 자 이제 뭐 나올까나 오 잠깐만 노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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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노바디가 나왔다 이럴수가 거미사람 돕으세요 빨리 양심삼 먹이소 크크 어휘 돈달라네요 또 알겠어요 그러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사람들의 돈맹할게요 자 간다 일단 바람부터 형 저주먹 자 알아서 먹어 맛있을꺼야 정말 맛있을꺼야 야 저새끼는 뭔가 공격을 할까나 자 이정도면 되고 컴백하겠다 아카니라니 어 됐어 비실머더는 처음이네요 어떤거요 DD템플러님 BJ원대서퍼님 안녕하세요 자 알아서 죽여 야 스컬이 어떡하냐 이거 연도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아 돈맹좀 해봐 파랑아 돈맹좀 해봐 아니 죽이지말고 돈맹하라고 파랑아 돈맹하 파랑아 돈맹좀 하라니까 됐지 너도 이 정도 먹었으면 됐을꺼야 됐어 자 이제 돈맹을 풀어볼까요 자 전쟁이다 음 완벽하군요 역시 통수가 제 맛이예요 토네임파스올 샴님 안녕하세요 역시 통수가 맛입니다 너네도 돌아와 역시 통수가 재밌군요 역시 동수가 재밌군요 노랑 뭘로 변했을까 이제 노랑은 드라곤이네요 이유리 톡톡톡 야 잠깐만 노바디 다음에는 다 노래가 쓰레기잖아 잠만 노바디 다음에는 다 쓰레기 노래 아님 마파님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아니 노바디 다음으로 잘나온게 없어 아니 노바디로 잘 노바디 다음으로 잘나온 노래가 있었나 선사연 저기 왔다갔다 어찌함 뭐가요 이리 오리니만 야자 아 이거 페트롤이라고 이거하면 이게 왔다갔다에요 페트롤이라고 이제 뭐야 이분은 기지를 털려고 합니다 야 브라운나이드거스 러브 나왔어 저분은 털렸는데 자 이제 제가 점령하도록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루한대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대 누구를 마무리 지을까나 좋아 연두 누구지 아 연두는 내가 모르는 인간이니까 연두를 조치도록 하자 자 가자 연두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니지 핀 누르면 돼요 모든 유니지 핀 누르면 하나 나와봐라 너 다친다 그러다 가자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헤헤헤헤헤헤헤 됐어 넌 이제 끝났다 연두야 잘가 니 방송은 망했다 잘가렴 미안해 죽어 뒤져 이제 잘가 너 뒤졌을텐데 안죽었어? 왜 안죽었지? 뭐야 왜 배틀 나왔지? 야 쟤 나왔어 큰일났어 야 쟤 쟤 나왔는데? 야 큰일났어 쟤 쟤 쟤 나왔다 1400키는 진화 4초에 한 마리씩 아 뭐 영웅은 없다 저 배틀 개쓰다고? 야 난 데미지 안좋은데 노랑님은 뭐 나왔을까? 아비타? 유고 걸 망했어 야 이거 느낌이 안좋은데? 이거는 얘는 손담비 미쳤어 야 손담비 손담비 조치자 자 담비야 형이 간다 담비야 형이 간다 담비야 형이 간다 담비야 형이 간다 아 이거 인센센터 보안이군요 체력이 이럴수가 닥터댕댕님 안녕하세요 야 이거 도톨린인데? 왜 너 지금 자꾸 어 호널덴님 안녕하세요 님 죽여버림 자아 다시 들어가 뒤통수 조심하자 저 누군지 알아요? 몰라 아 아 KBS구나 KBS 안녕 오랜만이구나 닥터 쟁점이라고 해서 못 알아봤어 동수다 아 이거 미안하다 내꺼 말하는거니? 내꺼 말하는거니? 아 이거 미안하다 야 너 또 먹여주는거야? 파랑아 잠깐만 야 이러다 게임 재미없게 끝나 몇킬하면 끝나는거지? 그런데? KBS가 하필이면 어 파랑아 그만해 야아아아 니는 느낌이 안좋았어 내 기질을 파괴한다고 생각했더니 너 이럴줄 알았으 뭔가 불안해됐더니 망했다 너 이제 노랑에 복수하러 갑시다 가자아 얘들아 복수하러 가자 흔히하니만히 하세요 누가 나를 감히 이길 수 있을까 야 야 잠깐만 흰색 못떠는데? 5개월 마루쿠가 야 미쳤다 저거 5개월 마루쿠가 떴어 헬프라니 설마 동맹한거니? 얘네들? 일단 군맹한거같아 군맹한거같아 뭔가 불안하니까 일단 야 파랑아 왜그러니? 야 이러다가는 너무 재미없게 끝날거같은데? 군맹끊어 재미없게 끝나겠다 먼저 노랑은 조치라고? 알겠어 알겠어 아니야 흰색 나란 뜨자 가자 너 나란 맞자 가자 야 잠깐만 뭔가 불안해됐더니 자 파랑은 동맹해놨고 파랑은 동맹했어 좋았어 막았다 동맹을 걸었다 엄마 찾아 멀리님 안녕하세요 가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는가 야 군맹이라니 소름 누구로 죽쳐야되지 이건? 야 이거 뭔가 불안하다 야 이거 불안하다 이거 어 이거 불안한데? 얘들아 그러면 안되잖아 아니 왜 하필이면 이분들을 왜 남의 집을 파게하는거죠? 뭔가 불안해 야 안되겠다 노랑 파괴하지 안되겠어 너 끝까지 봐줬는데 안되겠다 내가 너보다 물량이 많거든 일로와 넌크 넌 죽었어 본방 손님 아니하세요 넌 죽었어 넌 이미 죽었어 넌 이미 죽었어 넌 이미 죽었다 야 잠깐만 털리는데 자 조치졌구나 내 캐리어는 많아질수록 쎄진다 내 캐리어는 많아질수록 쎄진다 내 캐리어는 많아질수록 쎄진다 바람 뭐냐 소년시대에 진등 왜이렇게 센거지? 이제 뭘로 바뀌었다야 안됐나? 자 너 아까는 통수쳤지? 고마워 이제 넌 뒤질대가 왔어 넌 죽어야되 이제 잘 죽어 끝까지 막는다고? 그래 끝까지 막아봐 배터리 온다 아 조금만 더 물량으로 갔다 갈까나 아니야 그냥 죽여버리자 한국인하님 안녕하세요 그냥 죽여버려 아 배터리 과연 뺀다고 생각할까? 통수대 이 새끼들아 과연 뺀는걸로 생각하는 겁니까? 배터리 존나 쎄군 흠 맘에 들어 정말 맘에 드는군 가자 넌 끝났어 넌 이미 죽었다 아 조금만 뭉쳤다 가자 밀리 안하네요 글쎄 맘바밉고 최군님 안녕하세요 일단 빼자 가자 그래 끝까지 간다 우린 끝까지 간다 좋아 완벽하군요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런데? 근데 이 게임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대체 궁금한건 언제 끝나는거죠 이거? 우리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거? 자 됐어 내가 여기서 되천사이형을 드랍 걸리면 끝나 날 드랍을 걸리려고 하다니 음 넌 죽었다 이미 넌 이미 죽어있다 잘가라 버티겠다고? 잘 버텨봐 니가 잘 버텔 수 있으나 걱정이구나 가로토리통에 라면산이 넣으면 맞 당연히 맞을걸? 그거는 인사태크가 나와요 안나오긴요 왜 안나오지 그런데? 진짜 안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어디서 이것들이 매틸리스 행스라니야 나도 매틸리스 해줘야지 됐다 넌 이미 죽어있다 인사태크가 왜 이렇게 안나오는거지? 저 생각해보니까 아 일로가야겠다 뭉치자 뭉쳤다가 저기를 때려야될거 같아 좋아 뭉쳤다가 나는 파낭은 조치까나? 아니야 여기다 나는 여기다 옆구리를 쳐야지 완벽하군요 난 여기 옆구리를 쳐야지 난 여기 옆구리를 쳐야지 야 털리는데? 뭉치자 캐리어 모델 지정하라고요? 그래? 음 좋아 그리고 조금만 뭉쳐보자 킬이 하는 애생은 좀 뭉쳐야 최고기 때문에 아 좀 기다려볼께요 음 기다려보자 가자 넌 이미 죽어있다 자 완벽하군요 자 이제 어디를 촉쳐야될까 어디를 촉쳐야될까 어디를 촉쳐야될까 알겠어 기다려봐 음 가자 2000킬 넘었죠 30킬을 꺼면 끝나나 음 근데 이거는 적을 소면 오늘 림 벌컨 하실건가요? 글쎄 좋아 여기를 먼저 파괴하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파괴하겠군 어 잠깐만 개털리는데? 아 여기 고존중이였구나 뭔가 개털린다 생각했어 야 이거 뭔가 좀 뭔가 좀 뭔가 이거 방송국 다 파괴해야 끝나 어 디블렛님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못봤네요 디블렛님 하고 포인트피티님 파아널피티님 정룡님 안녕하세요 못봤어요 죄송해요 흠 디블렛님 못봤어요 게임에 집중하느라 죄송합니다 흠 이거 끝까지 안 끝나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돼 포인트피티님을 해두신걸로 기억하는데 아 큰일났네 디블렛님 삐지셨습니다 죄송해요 아프미티브스어 엑셀렛 커멘싱 자 있어보자 조금만 뭉쳤다가 아니야 채팅을 하자 자 샌드 투어 라이즈 됐어 2분을 치면 될 것 같네요 완벽하군요 헤헤헤헤헤 됐어 완벽하군요 완벽하군요 그래요? 어어 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덤벼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 이거 뭔가 불안하다 근데 이거 내가 도 빨리는데 도 뗐다 하아아 야 안좋은데? 망했습니다 망했군요 죄송합니다 야 배터리 니가 조져야될거 같애 니가 조져야될거 같은데? 난 그냥 여기서 후반 딜을 하면 되잖아 배터리 졸라 많군 병원포터 끼고 사오는게 당연하지 그렇지 우린 그럴 능력도 안되니까 황성공 언제 파괴하는거야 정말 짜증나군요 어레드 때문에 유닛이 안나와요 털자 지금이다 털자 지금이다 털자 좋아 지금이야 털자꾸나 렉은 누구냐 이거 렉 누구냐 아니 렉 누구에요 이거 자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웃긴거 말씀드릴까요 내 캐리어는 공격을 안해요 캐리어 캐리어 렉걸림 캐리어 렉걸림 야 캐리어가 렉이 걸리냐 하필이면 인구를 모으라고요? 아니 렉이 걸린다고요 이상한 놈들아 아 이거 뭐가 문제지 이건 대체 아니 인구를 모아도 공격을 잘하네 애들이 옆에서 후반 딜은 해줄 수 있지 여기 후반 딜이 가능하죠 옆에서 후반 딜이 가능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 제대로 공격을 하는구만 이제 노모아르크 나갔네요 아 이 두분들 나갔습니다 됐어 그럼 우리 동맹을 파괴할 때가 됐구나 이 자식이 갑자기 통수를 까다니 야 이거 야 아리카똥에 통수가 아리카똥아 와~~ 아렛카톡아~~ 네에에에에에에에 біль 물러기라네 흑 참 이거 오랫네